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솔직해보자. 단어 외우었니? 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아마 지금 내가 이제 질문할 거에 손 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선생님, 저 고1, 고2 내내 하루에 영어 단어 30개는 꼭 외우고 잤습니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1, 고2가 딱 되면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영어가 많은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의 공통적 생각이에요.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3 때가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 절정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훅 내려갑니다. 이게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중학교 3학년 때보다 어휘량이 늘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너희들 그랬으니까 안되러 디스 걸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절평 이후로 여러분 선배들도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성적이 급상승한 학생들 있죠? 단어로 시작하겠죠? 오늘 단어 어느 정도 외우면 되는지와 더 중요하고 얘기할게요. 어떻게 외우면 진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캐스트 보시고 그거 똑같이 하세요. 아마 후에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수능 강의를 한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90점대 학생 있죠? 저희가 항상 N수생들을 학기 초에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보통 90 초반 되는 학생들이요. 문제 하나에 모른 어휘가 보통 3개 정도, 3개 이하입니다. 다시 한번 넣을게요. 1등급이에요.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3개 이하예요. 어떤 느낌 오지 않으세요? 엄청 중요한 말 했는데 문제 풀 때 지문에 있는 모든 단어수구를 100% 싸그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아 문제 하나에 어휘 3개 이하로 모르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아 단어수구 외울 때 전 지문에 있는 단어수구를 싸그리 100%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3개 이하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문제는 풀 수 있구나. 포커스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2등급 학생들을 저희가 상담해 보면 보통 80점대 학생들이요.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5개, 6개 정도가 나와요. 이러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3줄에 모르는 어휘가 하나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해석이 될 때가 좀 더 많긴 많지만 이게 해석이 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3등급 정도 된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한 지문에 보통 모르는 어휘가 7개 정도가 나옵니다. 문장 2개 중에 2줄이에요. 2줄. 단어 하나씩을 모르면요. 이게 해석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무한 반복합니다. 딱 전형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보통 감으로 문제 풀게 돼요. 아는 단어 동원해서 대충 이런 말이겠구나. 그래서 70번째 학생들 딱 그럴 겁니다. 자기가 아는 단어 동원해서 대충 이런 말이겠지. 왜? 두 줄에 하나 꼴로 모르는 게 계속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무조건 1년 이내에 고3 기준으로 지금 고2 학생이 듣고 있다면 아 2년이니까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데 공부 그렇다고 고3 때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내가 지문 안에 모르는 어휘를 3개 예로 줄여놓으면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이 정도가 나와요라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10년 동안 나왔던 6구 수능에 있는 모든 어휘를 싸그리 다 외웠습니다. 1번 이건 내가 크게 미션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해하지 마셔. 선생님 저 어휘책으로 공부하는데 그러면 버리고 그거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휘책이 거의 대부분 10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에 빈번하게 나온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난 어휘책 공부하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요. 다시 어휘책만 공부하라는 건 아니지 지금. 어휘책이 10년 동안 나왔던 6구 수능에 빈번하게 나온 걸 모아놓은 건 맞는데 빈번하게 안 나온 것도 왜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아주 빈번하게 나오지 않아도 외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어휘책으로 시작하는 거 추천하는데 1년 동안 목표는 어쨌거나 10년 동안 나왔던 6구 수능 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해석도 해야 되고요.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3월달 학교를 갑니다. 또는 N수회관 학원을 갑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교재 진도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모르는 어휘는 다 싸그리 외우면 단원합니다. 모의고사 볼 때요. 모르는 어휘 3개 이하로 나옵니다.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이 외우는 범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제가 항상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 중에 있어.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요? 왜 한 시간 전에 외운 게 기억이 안 나요? 정상입니다. 그거. 더 심한 거 얘기할게. 선생님 저는 영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외운 게 기억이 안 나요. 영어랑 안 맞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일주일 전에 걸 외우면 걔는 천재입니다. 학생들이 왜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싫어하냐면 이거를 한 번에 외우려니까 미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아니 절평인데 나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자습 시간 한 시간을 영어 단어 외우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인정. 그러니까 안 외운 거잖아. 잘못 외운 거야. 둘째 아까 그 말했던 그거 아 전 나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어차피 일주일 전에 외운 거 기억 못하는데 못 하루 외워. 이게 2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외우면 진짜 오랫동안 단어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하루에 50개 외우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영어만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둘째 50개 외우면요 진짜 일주일 있다 기억을 못 합니다. 어휘는 30개씩만 외우길 바랍니다. 고3과 N수생은 고2학생이에요. 20개만 하세요. 고1이에요. 15개만 하세요. 자 고2하고 고1 학생들이요 그럼 나도 저 선배들처럼 고3 때 할까요? 그러다가 망할 수 있어요. 고1이면 15개 고2면 20개 근데 N수생은 30개만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릴 핫팁은 2번입니다. 30개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니 속이 터지죠. 시간도 아까워 죽겠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전에 외운 거 기억도 안 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오전에 10개만 외웁니다. 근데 그 오전에 10개도요 10개를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에요. 3개만 외우세요. 생각해봐. 단어 3개 외우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선생님 그거 초등학교 맞아요. 초등학생처럼 외우라고요. 3개 외우는데 3분 걸려요? 아니요. 1분이 온 외웁니다. 3개 외우는 건 이거를 쪼개서 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뭐냐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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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정도 또는 4개 3개 3개야. 아침에 4개 쉬는 시간 3개 쉬는 시간 3개인데 쉬는 시간마다 그걸 3번씩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오전에 오전에 어쨌든 10개를 한 쉬는 시간마다 계속 읽어. 외워서 오후에 10개 저녁에 10개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30개 복습이에요. 이거 외워봤자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기억도 잘 나요. 쪼개서 외우는 게 이거를 1시간을 자습시간을 늘려고 하니 시간도 아까워 보이고 외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해줘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안 외운 건가요? 아니요. 귀찮아서 안 외운 겁니다. 쪼개서 외우면 누구나 다 30개를 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내가 이걸 내가 외웠던 방식이고 우리 현장 학생들한테 시키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외워라.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아 그래요 선생님 인정합니다. 그래 쪼개서 외우면 저도 외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 하나 해결 안 됐죠. 저 한 달 전에 외운 거 기억 못 하는데요. 저 일주일 전에 외운 거 기억 못 하는데요. 이거를 해결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났을 때 보통 학생들 어휘책을 사면 앞에는 새카맣고 뒤에 놔야죠. 왠지 알죠? 이렇게 공부하니까 오늘 30개 외웠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제가. 다음날 어떻게 할래? 어제 외운 거 복습한 다음에 오늘 거 할게요. 인정 그럼 수요일날 어떻게 공부할래? 느낌 오지? 학생들이 뭐라 대피해? 보통? 그럼 월요일 배운 거 화요일 배운 거 복습하고 오늘? 그러니까 교재가 앞에만 새카맣지.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가봐. 어떤 일이 발생해? 누적이 되잖아. 이게 범위가 누적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 복습하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어휘책 앞에만 새카맣 거야. 무조건입니다. 아무리 느낌이 찜찜해도요. 무조건 외우는 건 어제 오늘 기준으로만 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토요일까지는. 물론 목요일, 금요일 되면 찜찜합니다. 아, 월요일 날 내가 외우는 데 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외우세요. 일요일은요. 절대 추가적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복습이에요. 그리고 월말이 됐습니다. 월말이 됐으면 월말 3, 4일은 추가적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외운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외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오늘 오전에 10개를 외웠어. 밤에 어쨌든 복습할 거 아니야. 두 번 외웠어. 다음날 아침에 어쨌든 또 세 번 외웠어. 주말에 네 번 외웠어. 월말에 다섯 번 외웠어. 어때? 어휘 하나를 다섯 번 외웠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요. 아, 그래도 오해하지 마. 그럼 다섯 번 외워면 100% 기억나나요? 아니요. 우린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 80%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섯 번을 한 달 동안 공부를 해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량인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했을 때.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약 720개인데 그래도 우린 천재가 아닌 까닭으로 한 80%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럼 한 600개 좀 넘어가는 정도를 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 달 이렇게 외우는 건 그럼 어느 정도 외운 거예요? 자, 다시 원래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아까 70점대 학생의 경우가 보통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몇 개라고? 7개 정도라고 얘기했지. 그럼 보통의 경우에 한 회 모의고사로 따지면 한 125개 정도의 어휘가 나와요. 자, 이 정도 어휘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 외우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3등급 기준으로 한 회 모의고사가 한 125개 정도의 어휘가 모르는 게 나와. 다시 원래대로 가보자. 이게 1년치의 모의고사예요. 엄청난 분량을 공부한 겁니다. 내가 3월, 4월 모의고사 예를 들면 1년에 3, 4, 5월달에 안 보죠. 6, 7, 9, 10월 수능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1년치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공부한 겁니다. 아, 내가 1년 동안 나오는 기술 문제에 있는 어휘를 거의 싸그리 외운 거구나. 어마무지한 분량이에요. 이게 쌓여봐요. 몇 달이죠? 우리 수능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물론 이 퀘스트를 겨울방학 때 딱 보는 학생이 있고요. 아마 3월달에 보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남은 걸 계산해보면 몇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공부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무조건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주말 기준 복습 월말 기준 복습 아, 이러면 어마무지한 단어량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1년 동안에 보통 고1, 고2 학생들 단어 안 외우거든요. 요즘에 절평되고 나서부터 고3 때 이제 발에 불 떨어진 다음에 난리가 나온 거야. 빨리 빨리 외워야 된다. 그리고선 또 외우지도 않아. 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고2 학생들이요. 정말 20개만 외우세요. 좀 넉넉하게. 충분히 공부하는 시장이 없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 책으로 보통 공부 시작하는 거 추천합니다. 이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언어책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그냥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 하셔도 되고요.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걸 해도 됩니다. 어휘책들은 거의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모아놓은 책들이에요. 완전 추천해요. 뭘 하셔도 됩니다. 저 이거 지링은 다 만박했습니다. Q&A 이거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까지 10개년이면 충분해요. 충분해. 왜? 어차피 학교 교재 그 다음에 학원 교재 복습할 텐데 알고 보면 또 겹칩니다. 이게. 어휘는 그래서 어휘가 되면 이제부터는 영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여태까지 선생님 저 게을렀는데 지금 영어는 그럼 앞으로도 손 놓다 큰일 납니다. 단어 아, 아침 그러니까 오전, 오후, 저녁, 밤 쪼개서 공부하자. 그 다음에 어제, 오늘 기준으로 공부해라. 왜? 어휘책으로 시작하는 건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단어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년 열심히 공부해서 분명 원하는 결과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